사업의 구조와 기업의 구조와 우리가 장사의 구조로 얘기했을 때 기업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의 동행자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브랜드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 양성에 힘쓰는 게 아니라 리더 양성에 힘을 써야 돼요. 리더 양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기업의 구조와 사업의 구조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장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은 내 돈으로 전체 다 굴리는 걸 사업이라고 해요. 내 돈.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너돈 100%가 들어가 있는 걸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은 내 돈이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굴러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밖에 이득 보일 게 없는 게 사업이에요. 이게 커지려면 사업이 커지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브랜드에 돈을 투자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카이정 헤어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정 헤어의 프로세스를 사고 싶다. 관리 매뉴얼이나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이나 혹은 리더들의 사고,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돈을 주고 가맹을 줘서라도 돈을 주서라도 이걸 사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내가 아닌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업과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은 직원들의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직원 자체가 주인화가 돼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브랜드를 이끌어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장점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왜 하는지, 내가 기업을 왜 하는지, 나는 어떻게 고객을 케어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고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안에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리더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 외출 잘했네. 돈 많이 벌었네.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 마감을 했을 때 포스를 보고 야, 너 외출 잘했다. 이러면 장사예요. 우리 오늘 어떻게 일했는지 피드백 해보자. 라고 해서 고객 케어는 잘 됐는지, 서비스는 제대로 나갔는지, 샴푸 부족함은 없었는지, 시술 완성도는 높았는지를 피드백하면 그때부터가 사업이고 그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투자하면 기업이 되는 거라고요. 미용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커지는지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미용을 하면서, 4세대 미용하면서, 카이제홍웨어를 하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꿈을 꾸고 열심히 살고 성과를 보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아니라 목표에 투자하고 그 모든 목표는 다 무엇이 된다고요? 고객의 만족. 이거 하나만 놓고 그런 거예요. 저 오늘 강의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 열정적으로 안 하나요? 열정적으로 하죠. 근데 저는 분위기 보지 않아요. 어? 약간 지루해하네? 어? 약간 피곤해하네? 어? 약간 지금 다운됐네?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을까요? 한 명만 듣고 있으면 그냥 그 한 명. 어차피 내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한 명. 여기 180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한 명만 만족한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180명 있어도 최선을 다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 보이시죠? 많이 잘하고 열정적으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얘기, 덕담 한 마디만 해드리자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인위예지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저희 해볼게요. 자, 한 마디씩 해주는데요. 인위예지.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한 단어씩 얘기해 주면 돼요. 자, 먼저. 인간다워. 위로움. 예절. 지혜로움.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자, 인간다움 뭐예요? 인간다움. 사람 도우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 도우려고. 크루들이 바닥 쓸고 있으면 바닥 쓰는 거 도와주시고요. 청소하고 있으면 청소 도와주시고요. 옆사람이 중화하고 있는데 손 부족하시면 도와주시고요. 매장 앞에 지저분하시면 청소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저 우리 백승준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 얼마 전에 KTX 탔을 때 제가 했던 사람 도우는 일 뭔지 알아요?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매력 없어. 진짜 쓸모없어, 남자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애기 엄마가 5살짜리 얘기 듣고 있는데 진짜 20인치가 넘는 캐리어를 들고 KTX를 타는 거야. 내 앞에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5명이나 있었어. 문이 열리고 내리는데 아무도 짐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비집고 들어가. 내리려고. 그렇게 살면 인생 행복 못해요. 옆에서 절절 메고 있는 사람들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매장에서. 내 옆에 디자이너 힘들어하고 일하는 사람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위, 위로움은 뭐예요? 위로움. 인간다움은 인간을 아끼고 인간을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위로움은 뭐예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 저희 리뷰 카운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뷰 많이 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고객한테 잘해서 받아야지. 근데 사돈의 8초까지 다 부탁해서 리뷰 쌓아. 나 스스로 이렇게 쌓은 리뷰에 만족감 느껴져요? 나 너무 행복해요? 리뷰를 천 개 받았을 때 사돈의 8초에 동창에 여동생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주말에 토요일 날 예약 다 맡고 리뷰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리뷰 쌓으면 행복해요? 아니잖아. 진정으로 리뷰 천 개가 쌓여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정의롭게 경쟁해야 돼요. 정의롭게. 외출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머리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절 뭐예요? 매장에 원장님들 들어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매장에 원장님들 들어오면 딱 한마디 해달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요. 식사하셨어요 원장님. 그 말만 해주세요. 저희 진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외로워요. 리더 대보면 알아요. 제일 외로워요. 근데 먼저 진짜 누군가 먼저 와서 원장님 오늘 식사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너무 고마워요. 크루들한테 일하면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마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다운펌을 찐빠를 내든 염색약을 뿌리에 덕지덕지 발라서 염색약 때문에 뿌리를 찐빠를 내든 밑에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펌제를 밑에까지 연결했든 샴푸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패를 발라서 나왔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고마워 다운펌 찐빠를 해줘서 고마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면 돼. 뭐 때문에 고마워 나랑 일해줘서 고마워 동료들한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돼요. 바쁜 토요일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우리 오늘 열심히 했다 그냥 그거면 된다. 이게 예절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거 리더들한테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바뀐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원장님이 저 왜 키워줬는지 알아요? 아침에 만났을 때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저밖에 없었대요. 그럼 누구랑 밥 먹고 싶어?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맨날 나댓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밥 먹다 봐주면 무슨 얘기예요? 인생 얘기하고 성장하는 얘기해주고 투자해주는 얘기해주지 않나요? 그거 듣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 지혜로운 거 뭐라고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 인스타 그만 보시고 무슨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미용 잘하려고. 내가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먼저 공부해놓고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그때부터 머리 공부하세요. 사람 먼저 이해해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화가 났으면 아 저 사람은 MBTI가 티라서 화가 났구나. 원장님이 지금 기쁜 상황에서 한마디 던지면 아 이 사람은 티라서 저러는구나. 뭐 화나요? 화낫나요? 화낫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다는 거 모든 상황을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꼭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자 미용 힘들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네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저한테도 잘생겼다고 얘기해주시고 돌아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주신 화동원장님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저거 뭐야? 추첨 있잖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udio winds 재선 odu 아무리